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인이 국립의대 유치와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에 대해 김영록 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지원 당선인은 전남의 국립의대 유치는 관련 법과 절차조차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전남도가 공문을 통해 의대 입지를 서헌등하는 것은 절차라며 도지사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전남도와 광주시의 협약 내용을 추진하면서 진행해야 할 정책 사안이라며 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김영록 지사에게 결단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